자외선의 눈 손상, 눈질환 예방하려는 선글라스 착용! 선글라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낮에 햇빛을 차단해주는 평강 선글라스와 밤에 빛 반사를 막아주는 나이트 선글라스를 하나로 미 한국 우주국 나사의 국제적인 과학기술이 탄생시킨 이그라이 2인1 선글라스, 지금 만나보시죠 평강 선글라스와 나이트 선글라스를 하나로 혁신적인 마그네틱 공법으로 야간에는 빛 반사를 줄여주고, 시야는 선명하게! 미 한국 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위해 개발한 특수 편광 3중 필터가 눈은 더욱 편안하게, 시야는 더욱 선명하게! 운전할 때나, 자전거 탈 때나,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던 것도 선명하게! 이그라이는 정말 놀라워요 2인1이기 때문이죠 낮에는 편광 렌즈로 모든 빛을 차단하고 밤에는 이렇게 쉽게 떼어내 야간 렌즈로 쓸 수 있죠 눈 비 오는 날, 그린날, 한밤중이나 새벽에 빛 반사 걱정 없이 시야를 선명하게, 더욱 안전하게! 낮에도 밤에도 시력 보호와 시야 확보를 통시에! 이그라이는 최신 유행 디자인으로 멋스럽습니다 특히 나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3중 편광 렌즈는 눈에 해로운 자외선과 블루 라이트를 막아주고 시야를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시력 보호용, 안구 보호용 렌즈입니다 렌즈 안과 밤, 양면 스크래치 방지 기술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심지어 헬기에서 떨어뜨려도 긁힘 손상없는 타고는 내구성까지! 운전할 때, 외출할 때, 운동할 때, 낚시할 때, 낮에는 밤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순간에도 시력 보호와 시야 확보를 동시에! 실제 사용자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미치! 직접 써보니 어떠신가요? 놀라워요! 레이싱 하는 동안 눈도 편하고 색이 선명해서 모든 신호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렌즈는 정말 튼튼해 차가 위로 지나가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마치 새 것처럼 완벽합니다 이번엔 땅 위가 아닌 하늘에서 성능은 어떨까요? 헬리콥터 조종사인 이프타크씨입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어떠신가요? 밤에 아주 좋아요 눈부심이 줄어들어 정말 편합니다 일출, 일물, 특히 궂은 날씨에도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이그라이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번엔 더 놀라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헬리콥터에서 렌즈를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확인해보시죠 힘껏 던져주세요! 와우! 보셨습니까? 기스 하나 없이 말짱합니다 자, 이번엔 바다로 나와있는데요 일단 실험을 위해 투인원을 벗어주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물은 보이네요 그럼 이제 이그라이를 써주세요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미끼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네요 이그라이를 벗으면 흐릿하고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착용하면 모든 게 선명해요 여전히 눈이 내리고 날씨가 엉망이어도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항공 우주국 나사의 독자적인 광학기술이 탄생시킨 3중 편광 렌즈 3중 편광 렌즈 UVA UVB 99.9% 차단 우주세단 인정 획득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기술력 내눈 보호를 위해 안전한 선글라스를 선택하세요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독자적인 광학기술로 탄생시킨 이그라이 트윗 워! 야간용 나이트 선글라스와 주관용 3중 편광 선글라스 보관용 극세사 파우치 운동할 수 흘러내림 방지 미끄럼 방지 뒤눌림 방지 효과가 탁월한 이그라이 전용 그리본까지 몸딱! 한 달 2만원대 무이자 3개월 내 눈을 위해 특별한 렌즈로 지금 전화주세요 이그라이 회장 알란 미들맨입니다 구매하실 안경과 광고 내용의 동일한 성능을 약속드리며 영상에 언급된 시야 개선, 편안함, 눈부심 감소 선명한 시야 이 중 하나라도 100%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환불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환불해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전화주세요